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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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루트가 우리의 하나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대강 사업으로 연중 이렇게 강물이 거듭하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들이 우리 칠곡에 발전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완용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의원님 또 도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칠곡발전협의회 회원님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학기 칠곡군의회 의장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외관 나루토는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었던 시절에 물물교환 및 교통 요충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외관 나루토 제맥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운드리면서 인사에 가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맛 네 감사합니다. 네 과거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배를 이용한 이 나루토가 오늘 이렇게 흔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제맛을 했습니다. 네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발전된 칠곡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좋은 표지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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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